자 우리 기준님도 내가 손에 기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랬거든? 손에 기술을 갖고 사시는 직업이세요? 아니 지금은 복지사예요 복지사에? 내가 분명히 손에 기술을 갖고 있고 내가 손재주가 되게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동을 할까 이직을 할까 내가 뭔가 직업을 바꿔야 될지 이동수가 들어와 있고요 내가 원래 근데도 내가 가족 때문인지 뭔지 고민이 많고 금전 때문인지 이거를 선뜻 갈아타는 게 되게 두려운 상황 근데 내가 고력이 많았다 삶에 고력이 많았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나도 신에 가물이 많은지라 그건 아니고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촉이 좋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촉 좋은데 그래요? 응 일반인보다는 촉이 더 좋으신 분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욕심 차리고 살면 내 주머니에 돈이 새 맞아요 그래 아니라며 아까는 그게 속인가요? 신에 가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라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고 보살의 사주야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피고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 그렇게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건 맞잖아 근데 왜 아니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내 집안에 내려오는 주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게끔 내 마음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내 삶 자체도 누군가한테 베풀고 살아야 되고 내 욕심을 차리고 살 수가 없어 네 이동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시고 싶은 거야?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미치겠어요 일단은 집에서는 이제는 전문직을 따라고 해가지고 땄는데 공부도 안 되는 그 머리로 해가지고 땄는데 아직 8월달에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미용 쪽으로 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은 게 주위에서 너는 나이가 있으니 하지 말라 너 지금 하면 어디서 이렇게 할 거냐 인턴 받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크게 할 마음은 아니고 저는 그냥 그냥 단란하게 그냥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나 먹고 살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는 하지 말래요 자 방법을 드릴게요 미용을 공부를 하세요 손에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아까 신의 가물이 많다 했잖아 내가 손에 가위를 들든 그렇게 해서 풀어먹고 살아야 돼 직업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럼 남을 베풀어 줘야 되는 사회 복지를 하면서 내가 미용 같은 거 봉사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겸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장애인 활동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봉사로 미용을 해주고 그럼 거기서 연습을 하면 되잖아 네 공부해야겠네요 네? 공부해야겠네요 네 머리 없는데 공부할 머리는 미용은 충분히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두 가지 다를 잡고 가실 수 있으세요 베풀기도 하면서 내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 자격증 따는데 내가 크게 어려움은 없다 내가 좋아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긴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그래도 마흔세 마흔 넷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다 자리 잡아서 내가 그래도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막 호의호식하고 사치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네 내 입에 반 들어가고 누구 반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네 충분히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지사 하시면서 남 도와주면서 하세요 어차피 어렵겠단 거야 그것도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니 내가 그걸 가지고 썩힐 필요는 없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경험을 하시다 보면 거기서 연습하고 해서 내가 나중에 실력을 쌓아서 하실 수 이제 사회복지가 힘들 때 봉사 다니면서 내 거 미용해도 나한테 받았던 사람이 그 가족이라도 오지 않겠니 내가 분명히 남한테 베푼 덕은 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 어딘가에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불장 가서 막 빌고 했거든요 톡 켜고 했어요 절에 가서? 네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멀어서 못 가면 어딘가에 위탁을 해서 내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무당집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 주위에도 무당님들이 많아요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믿지를 못하겠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부터 신의 가물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계속 아니라고 그랬지 신의 가물이 없는데 옆에 무당이 왜 있니 친구가 끼리끼리 논다 그랬어 본인이 그런 쪽 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런 쪽에 부류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신의 가물이 센지라 내가 그 사람들이 삐따 못 믿어 애지간한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지켜보는 게 있단 말이다 또 못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 있어도 그 사람 말을 우리 기준님이 이렇게 기닫고 안 듣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못 믿는 거지 내가 가물이 없지 않아요 어딘가 무당집에 가서 빌든 내가 절이 먼 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까운 절도 있고 내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절이 멀어서 못 가겠니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 가지 어딘가에도 내가 마음이 통하는 곳이 있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게 마음속에 딱 굳혀지면 우리 기준님도 충분히 그게 거리를 감안하고도 다니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맞아 그러니 내가 내 고집 좀 내리고 고집이 너무 쎄 그래서 내가 근데 사주행은 고집이 세다 보면 나와요 사주행은 내 얘기를 좀 들어 일단 알아요 고집이 세다 보니까 내가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안 들어 또 이렇게 들어주는 척은 해 그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남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그러다 보니 내가 손해를 많이 봐요 그죠? 그러니 이제는 마음도 넘었고 그지? 내가 다시 이렇게 둘러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 한 우물을 파시고요 내가 많이 빈 만큼 그 공덕이 우리 기준님한테 가시는 분이니 많이 빌고 사세요 그러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초를 키고 누군가한테 무당집에 가서 빌든 절에 가서 빌든 많이 빌어주시면 많이 빌고 내가 많이 기도 공덕을 쌓으신 분은 분명히 나중에 그 덕을 보실 거고 그러니 내 마음에 고집을 내리고 내 마음을 좀 여세요 그리고 내가 미용을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지라 혹시나 나중에 또 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번호로 전화? 아니요 나중에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의 이동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 변사가 지금 현재 많으니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없나요? 지금 현재 기준님한테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니야?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도 지금 3년 됐나? 애기 없어요? 애기 지금 없어요 애기 꼭 갖고 싶어요? 저는 싫은데 무서워요 저는 싫은데 신랑이 요 근래에 가짜곤 하는데 그리고 신랑하고 저하고도 나의 차가 있거든요 7살 차이 근데 먼저 결혼하기 전에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다 아니래요 궁합이 근데 어차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신경은 안 쓰는데 살다 보니 이제 신랑이 이제는 신랑하고 저하고 그렇다고 사이 좋고 그렇진 않거든요 죽고 못 살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또 있잖아 남처럼 살지도 않아 그래요 제가 많이 의지하는 거 같아요 신랑한테 우리 기준님이 모르겠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동갑이나 이런 사람이었으면 기준님은 결혼도 생각 안 했을 거야 어차피 그랬던 거 내가 혼자 산다라는 마음이 더 많았을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내가 아빠 같은 사람 나를 좀 보듬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러신 분을 찾았던 거고 근데 남편분이 또 그러신 분 중에 한 분 여기도 고집이 엄청 세네 둘이서 한 번씩 부딪히면 우리 기준님이 질 수밖에 없어 제가 그냥 죽어요 그게 가정의 평화고요 지금 꼭 애가 돌아보이진 않습니다 두 분 사이에 애가 안 보인다고 그쵸 그러면 제 7살에는 애가 있을까요? 왜? 딴 남자랑 해서 애 같게? 아니요 네? 근데 우리 기준님 미안한 얘기지만 바람필 인물도 못 돼 고지식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바람 못 펴요 그러니 그런 생각 내 팔자에 있으면은 뭐 딴 사람이랑 그런 생각도 가지지도 마시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요 촬영 끝나고 다시 봐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